여러분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.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인터뷰 인터뷰 에이 에이 유튜브 스타 레이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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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now yeah 군갈 찢었어 군갈 찢었어 여자인 언니랑 아 아 아 아 너는 레이징? 네? 너는 레이징? 아니, 영어 안 돼 영어 안 말해 안 말해 이건 레이징 안 말해 미안해 안 말해 안 말해 안 말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?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양옆으로 눈을 찢기도 하고 고양이 비화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못나야 돼요 저 처음 겪는 거 같은데 처음 겪어보니까 다른 분들 많이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기분은 좋지 않네요 약간 어리고 좀 못 배우신 분들이 많이 그러신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 그죠?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가 않을 거 같아요 참고 지나가는 게 상책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싸우자고 달려들 건 아니긴 하지만 적절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은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음 바로 빨리 이런 차별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즐겁게 이렇게 시내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아까 그 철없는 신사분도 여기 친구들이랑 나왔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 다 망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만만하게 본 거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다 같이 기분 양쪽 다 망친 거죠 하루 종일 그럴 거 같아요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애들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사과하러 온 거에요 아 저 저 누님이 대신 사과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요? 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조금 전에 너무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영상에 닿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보호자였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사과하니까 다른 유럽 분들이 와서 이제 레이시스트들이라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유감이나 좀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나쁜 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아기가 어려서 아이가 어려가지고 네 좀 그랬던 거 같은데 그냥 앞으로는 다른 뭐 아시아인이 들어 다닐 때 저희와 같은 인종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참에 크게 배우고 갔겠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혼을 낳았죠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게 유튜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유튜브 스타 되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알아듣고 진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바로 마음이 약해졌어요 모자이크는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이거 먹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가자 조심해요 네